안녕하세요. 곧 다가올 서울시양의 정기공연을 온라인을 통해서 미리 공부해보는 온라인 콤미공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봄입니다. 선생님. 네. 네, 이번 봄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공연이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맞습니다. 정말 이 공연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정말 요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클래식의 선두주자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도 엄청난 팬을 가지고 있는 슈퍼스타 피아니스트 와, 그렇군요. 이분이 참여하는 두 개의 공연이 바로 이 4월에 펼쳐지는데요. 뭐 이미 많은 티켓들이 벌써 빠르게 매진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저도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그 공연이 바로 4월 24일 금요일 날 하게 될 공연인데요. 김선욱의 베토벤 피아노 협지곡 2번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4월 25일 토요일 날 하게 될 공연인데요. 신뢰학 시리즈 제2탄 김선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공연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장금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스트리아의 빈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 빈이요? 네. 원초적으로 가도 돼요, 선생님? 아, 물론이죠. 저는 먹는 것부터 좀 해보면. 아, 반갑습니다. 비엔나 소세지도 있고요. 어릴 때 많이 먹었던 그것도 있고 요즘 또 뜨는 이렇게 비엔나 커피. 네, 그것도 있고. 갑자기 배가 확... 그것도 있고 빈필도 있고. 그렇죠. 왈츠도 있고. 무엇보다도 빈하면 음악의 성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베토벤과 하이든과 모차르트가 활동했던 고전음악의 성지가 빈이기도 하고. 또 이후 이제 음악사를 보면 제2빈악파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 제2빈악파도 활동했던 그런 근거지가 됐던 도시. 이 정도면 만족을 하시는지요? 정말 그 방금 말씀하신 그 하나의 빈이라는 도시의 문화와 역사 또 풍물거리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빈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우리가 학창시절부터 음악의 수도. 네. 이런 그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슈베르트, 브람스, 말러 같은 위대한 작곡가들이 태어나거나 활동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렇게 따져보면 정말 그 빈이라는 도시가 음악의 수도로서 이렇게 대접을 받기 시작한 그런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한 건 역시 그래도 고전주의 시대부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4월 전기연주회의 레파토리가 딱 한 곡을 빼고는 전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바로 이 빈 고전주의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고전주의, 그리고 그 고전주의를 완성시킨, 꽃피운 바로 빈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근데 한 가지 참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하이든이나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모두 빈을 근거지로 활동한 음악가인 건 맞는데 빈 태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토벤도 본 출신이고 그리고 모차르트도 짤츠부르크 출신인데 왜 이렇게 음악가들이 빈으로 몰려들었을까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슈베르트 또는 요한슈트라우스 이 정도 빼놓고는 전부 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빈으로 전부 모여들어서 거기서 음악의 꽃을 피운 그런 음악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빈이 가진 어떤 흡인력, 음악의 도시로서 왜 이렇게 매력을 가진 건가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사적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가 작곡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왜 빈인가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빈이라는 도시가 음악의 도시로서 부각되는 데에는 이분을 또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누구죠? 바로 그 유명한 합스부르크가의 여걸, 마리아 테레지아입니다. 아, 네네. 이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빈 이야기, 음악의 도시 빈 이야기를 조금 풀어갈까 싶은데요. 네네. 마리아 테레지아는 1717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 하면 우리가 역사상 최고의 금수저 가문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황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합스부르크 가문, 빈의 합스부르크 가문이 오랜 세월 옛날 독일의 느슨한 연합체라고 볼 수 있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황제를 맡고 있었는데 바로 이 마리아 테레지아의 아버지인 칼 6세라는 분이 바로 신성로마 제국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하나의 고민이 있었는데요.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 옛날 프랑크 왕국 때부터 내려오는 살리카 법이라는 법 때문에 여성이 황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황제를 할 수 없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딸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칼 6세가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황제는 딸이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진 수많은 유럽의 반을 가지고 있는 합스부르크가의 영지라든지 수많은 자귀를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국사 조칙이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그래서 굳이 아들이 아니라도 합스부르크가의 권력은 딸이 이럴 수 있다라는 법을 미리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럼 칼 6세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군요. 정말 주도 면밀한 분이었는데 결국 1740년에 칼 6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바로 이 마리아 테레지아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당연히 황제에 주기하지는 못하지만 합스부르크가의 모든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합스부르크 하면 또 우리가 결혼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가들끼리 결혼. 그러니까 마리아 테레지아는 어릴 때부터 남겨진 초상화를 봐도 최고의 명문가 공주인데 미모까지 뛰어나서 수많은 왕가에서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칼 6세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의 변수가 생긴 거죠. 이 비인네 유학을 온 아주 잘생긴 프랑스 오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로렌 공작. 우리가 프랑스의 알사스 로렌 지방 얘기할 때 그 로렌이라는 지방의 로렌 공작이었던 프란스 슈테판이라는 분이 비인에 유학을 온 거죠. 그런데 바로 이 9살 연상의 프랑스 오빠를 보고 마리아 테레지아가 첫눈에 반한 거죠. 어쩔 수 없네요. 그 권력을 가진 분도 잘생긴 오빠. 이거 뭐 반한 데는 어쩔 수가 없는데 특히 칼 6세는 딸의 선택에 대해서 관대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프란스 슈테판이 작은 공작이었기 때문에 작은 영지를 가진 권력이 별로 없는 공작이었기 때문에 괜히 합스부르크의 권력을 이렇게 뺏어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 딸의 연애 결혼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1736년에 두 분이 결혼을 했는데 18세기 초반에 연애 결혼, 그것도 최고의 합스부르크 가문이 연애 결혼을 했다는 게 참 놀라운데 두 분이 또 유난히 금슬이 좋으셔서 무려 살아있는 자녀만 16명을 가졌습니다. 대단합니다. 11명의 딸과 5명의 아들. 그중에는 우리가 영화 아마데우스에도 등장하는 개몽주의 군주였던 황제 요세프 2세라든지 그리고 황제만 2명이 있고요. 그리고 막내 딸로는 구유명한 마리앙 투아네트. 아, 네. 프랑스로 시집간. 그렇죠. 까지. 이렇게 다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실 마리아 테레지아는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카톨릭 문화권의 수호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주의 정책을 이어갔지만 시대의 흐름에도 굉장히 열려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개몽주의의 흐름에 자기도 상당히 근대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초등학교 의무교육 이분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징병제를 하면서 군인들에게 현실적인 급여를 주라. 군인 월급 주는 것도 이분이 사실상 처음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채로운 관용적인 정책 그런 걸 하면서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별명이 이분이 엄마 이런 별명으로 국민들에게 불렸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스트리아도 발전시키고 유럽의 문명을 좀 더 근대화시킨 그런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고 이랬으니까 빈에서는 문화와 예술이 굉장히 발달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분도 문화 예술에 굉장한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 정책을 많이 시행을 해서 대표적으로 우리 음악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 1762년에 궁정 작곡가였던 글루크가 이 오르페오 에우리디체라는 작품을 비엔나에서 초연을 하는데 그때 바로 마리아 테레지아도 초연 때 임석을 할 정도로 이 글루크를 강력하게 후원해 줬던 거죠. 그래서 바로 오페라 개혁, 글루크가 오페라 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도 어떤 든든한 후원자라고나 할까요? 그것도 역시 마리아 테레지아 시대에 이루어졌죠.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한 인물이 음악사에서 한 일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또다시 질문인데 정말로 중세 때 같은 경우는 초기 다성음악이 시작됐던 곳은 파리고 나중에 다성음악이 막 꽃을 피웠던 곳은 플랑드르 지방이고 그렇죠. 르네상스 시대의 중심지였죠. 또 그리고 오페라로 꽃 피웠던 곳은 나폴리라던가 베니스 이런데 도대체 비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바로크 시대까지만 해도 1750년 바흐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사실 비니라는 도시가 독일 어권의 다른 도시들 예를 들어 베를린이라든지 드레스텐이라든지 라이프티히 그리고 또 북쪽의 부자 도시 함부르크라든지 이런 곳에 비해서 유달리 음악의 도시로서 이렇게 아주 뭐랄까요 존재감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마리아 테레지아 시대에 와서 빈의 어떤 부라든지 문화가 더욱더 팽창하게 되면서 결국은 고전주의 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빈은 음악의 수도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또 많은 음악가들이 이렇게 몰려들게 되고 그러면서 낭만주의 시대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빈이 음악의 중심지로서 작용하게 되는 그런 어떤 기틀이 마련된 것도 역시 고전주의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빈에 대한 설명을 참 잘 들었는데 어떤 도시도 그 영화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너무나 계속될 것만 같았던 이 빈의 영화도 어느덧 세태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 모차르트가 빈에 정착했던 시기에 남긴 기록을 보면 빈이 급속히 몰락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또 있고 빈 사람들은 여흥에 몰두했지만 진지한 대화는 싫어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빈 생활에는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핵심에는 절망적인 천박함이 있다라는 그런 글귀도 등장한 걸 보면 아마 빈이라는 도시가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이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럽의 여타 도시에서는 개몽주의적인 어떤 사상도 퍼지고 좀 귀족계급이 많이 지위를 잃었는데 좀 사치도 즐기고 향락에도 탐닉하는 그런 귀족계급이 좀 끝까지 남아있던 그런 도시는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시민혁명이 일어난 도시는 아니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귀족 문화가 남아있었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빈에서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했던 모차르트가 점점 어려운 음악을 해가기 시작하니까 급속하게 청중들로부터 인기를 잃었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로 빈의 어떤 음악적인 중심지로서의 위상도 상당히 부침이 있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니스도 한때 굉장히 오페라가 유행했던 그런 도시이긴 한데 그렇게 부유했던 도시들의 특징을 보면 역사적으로 좀 유행이 빨리 변하고 사람들의 취향이 급속히 변해서 한때 문화가 융성했다가도 또 어느 순간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선생님. 아무리 빈이 사치와 향락 이런 게 많아져서 음악가의 어떤 진지함이 조금은 떨어졌다고는 하나 우리 속담에 썩어도 준치 이런 게 있듯이 그래도 우리가 놀 때는 음악이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이라는 요소는 이렇게 향락 문화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음악가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났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역시 그래도 빈이 음악적으로 더욱 풍부해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전기연주회에서 다루어지는 고전주의의 핵심 작곡가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우선 하이든 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한테야 너무나 위대한 음악가지만 그렇죠. 과연 하이든도 그랬을까? 그 당시에 정말 하이든은 우리가 성실한 음악가의 대표주자로 잘 알고 있는데 궁정음악가로서 에스테르 하즈 궁정에 거의 30년 가까이 그렇죠. 확장으로 재직을 했던 하이든의 어떤 창작 생활? 어땠을까요? 제가 좀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 하이든의 임무입니다. 자, 연주자들이 일단 연습을 시켜야 되고요. 악기를 관리하고 보수하는 일도 하이든의 몫이었고 악보를 관리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하이든이 섬기고 있던 에스테르 하치 후작의 요구에 따라서 작품을 쓰고 또 지휘하는 역할 그리고 후작 가족, 단원들의 음악 교육 그리고 그뿐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마치 후작의 개인 비서처럼 기타 잡일까지 도와주고 시중 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일 오전과 오후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당일 어떤 음악을 연주해야 될지 후작의 오더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작곡하는 모든 곡은 후작에게 먼저 알려야 돼요. 그리고 후작 외에 다른 사람하고는 이 음악적인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됐고 아, 기밀이 누설되니까? 그리고 후작이 만약에 악기를 연주하고 싶다. 그러면 하이든이 악기를 대령해서 직접 함께 연주해주고 그것만 했을까요? 아, 잘하셨습니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거 사실 뭐 말만 궁정 악장이라고 이렇게 줘놓고는 그냥 하인부리듯 한 것 같은데 아니, 우리 하이든이 교향곡의 아버지가 된 것도 사실은 뭐 본의 아니게 된 거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렇죠. 이것도 선생님 기가 막힙니다. 저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자, 너무나 유명한 교향곡들인데요. 자, 12번, 13번, 40번, 70번 자, 이 교향곡의 용도는요. 후작 장남의 결혼식 때문입니다. 아, 그러면 결혼식을 하면 해외에서도 또 여러 다른 궁에서도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격에 맞게 좀 규모가 큰 곡을 써야 되니까 교향곡이 그런 용도로 쓰였고 또 28번, 29번, 30번, 31번은 또 결혼을 하고 나니 아이가 태어났네요. 그래서 무작위에 첫 아들이 태어나서 또 파티를 할 때 이런 행사를 위해서 작곡되었다고 하고 또 하이든 교향곡 48번은 마리아 테레지아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에스테라 집 궁정에 오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태리 오페라의 굉장한 팬이었는데 이곳에서 오페라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전해져요. 이런 분들 방문 좀 안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하이든이. 게다가 또 43, 44, 52번은 후작의 진려 결혼식인데요. 여기가 또 마리아 테레지아와 요셉 이색 황재가 참석합니다. 단원들 정말 반짝 긴장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66번, 67번, 68번, 69번은 마리아 테레지아의 네 번째 아들 페리디난드 대공에 방문했을 때 또 연주된 곡이기도 하고요. 아니 이거 뭐 후작의 조카 그리고 뭐 황제의 넷째 아들까지 이렇게 챙겨야 된다는 거 정말 중노동인데요. 이쯤 되면 이게 사실은 교향곡의 아버지보다는 행사 작곡가 라고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 진지하고 근엄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는 하이든이 결국은 행사 때문이었군요. 뭐 초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베토벤은 굉장히 영웅적인 모습인데 하이든을 보면 이렇게 되게 말끔한 집사 같고 뭘 맡겨도 참 잘할 것 같고 비서 같고 이런 모습이긴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하이든은 수많은 교향곡, 현악, 사중주, 소나타 엄청난 수를 남겼는데 그게 다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이든이 피아노 작품을 또 남겼는데요. 이 피아노 작품의 주된 용도는 또 뭐였냐면 교육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위해서 작곡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이든의 어떤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담아서 작곡했다기보다는 그 곡이 쓰이는 용도 또 정확히 말하면 그 곡을 주문한 사람의 의도와 또 그 사람의 연주 실력까지 고려해서 하이든이 작곡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선생님 지난번 영상 때 저희가 바리톤이라는 금관악기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에스테라치 후작이 바리톤이라는 악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바리톤이라는 악기는 금관악기가 아니라 첼로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긴 현악기예요. 그러니까 몸집은 첼로만한데 기타처럼 이렇게 후렛이 있는 거예요. 아 연주하기 조금 더 쉬웠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 악기를 너무나 좋아해서 이 악기를 위한 곡만 175곡을 썼다고 해요. 저 같으면 한두 곡 작곡하고 질려서 못 쓰겠는데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굉장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곡을 쓴 게 아니라 이게 후작이 연주해야 되는 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독주곡이 아니고 실내학처럼 곡을 쓸 때는 다른 악기들이 감히 바리톤보다 튀면 안 되는 거죠. 후작이 연주해야 되니까 그리고 연주 실력을 충분히 감안한데 그러면서도 멋있어 보이고 좀 돋보일 수 있도록 아무튼 여간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 그 자기의 예술혼을 나타내기에도 머리가 아플 텐데 이거 뭐 악기에도 계급이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실하게 궁정음악가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하이든 어떻게 보면 바로크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수많은 작곡가들의 어떤 그런 인생을 좀 더 발전시킨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어떤 조직이라든지 회사에 소속이 돼 있는 직업이면 월급 이렇게 받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지만 프리랜서로 나오게 되면 또 입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 목소리를 더 낼 수는 있지만 안정적이지 않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하나가 대박이 터지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참 어떻게 보면 불안정하지만 분명한 것은 프리랜서일 때 자기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모차르트 모차르트 역시 자기 고향인 날스부르크의 영주인 대주교 대주교 궁정의 작곡가로서의 그런 편안한 삶을 던지고 1781년에 빈으로 왔죠. 그런데 빈에 와서는 프리랜서로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서 여러 가지 연주회를 하면서 초기에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어려운 음악에 대한 빈 청중들의 외면 이런 것 속에서 결국 우리가 아마데우스 영화에서 잘하는 것처럼 궁핍한 생활 속에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음악가로서 생활이라는 것은 낭만주의 음악가들의 특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모차르트가 만약에 비인에 와서 프리랜서가 아니고 궁정 작곡가 생활을 했다 그러면 베토벤의 탄생은 좀 더 미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베토벤 같은 고집스러운 프리랜서 음악가들 그러니까 귀족이 나에게 명령해서 그 명에 따라 귀족의 요구에 따라 음악을 작곡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예술혼 그리고 그 당시 시대 배경이 출판업이 발달할 때였으니까 악보를 팔아서 그 악보가 출판되면 또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 시장의 요구가 또 음악을 만들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귀족의 요구가 아닌 악보의 요구에 따라서 음악을 만들었던 그 모차르트 후기와 베토벤의 시대의 음악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베토벤이 고전주의의 완성자이자 낭만주의의 시작이다 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빈이라는 도시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서 급격하게 바뀌고 있었지만 빈은 보수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시장의 요구에 맞는 음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이런 빈이라는 도시 참 보면 볼수록 그 역사가 더 흥미롭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토벤처럼 모차르트가 정말 프리랜서 작곡가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모차르트가 조금만 더 살았더라고요. 살아 있었다면 그렇죠. 정말 본인이 그렇게 꿈꿈하지 않던 프리랜서 작곡가로의 삶을 멋지게 살다 갈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모차르트하고 베토벤이 같이 회식하면서 모차르트가 한수, 베토벤한테 가르쳐주면서 서로 훈훈한 장면이 연출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항상 음악책을 보다 보면 고전주의 이야기를 할 때 세트로 나오는 게 철학적, 문화적 사조의 개몽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고전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개몽주의가 있었다. 우리 말인데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개몽주의가 고전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개몽주의라 함은 그동안 유럽이 신봉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전통, 또 하나는 종교라는 건데 이러한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의 이성만을 신봉했던 사조가 개몽주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전통 속에서는 신분의 차이도 있었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성을 가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성을 신봉하던 그들에게는 누구나 다 평등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상적인 기반이 마련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만 향유했던 그 문화 소위 말하는 그 고급 문화를 모든 사람이 많이 즐겨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사상이 팽만했던 시대인데요. 그러려면 소위 귀족들은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만의 아는 어떤 그런 약간의 어려움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에 노출되지 않았던 일반 대중들 대중들까지도 음악을 들이려면 음악이 조금 단순해질 필요가 있었어요. 아 그랬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주의 음악을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다. 그리고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단순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거든요. 하지만 이 곡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가 인지 가능한 형태 안으로 들어와요. 무슨 말이냐면 바루쿠시대 곡 같은 거 들어보시면 굉장히 프레이즈가 길고요. 그렇죠. 대위법 같은 거.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모르는 그런 곡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선율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목적지향적인 그런 선율이 아니라 계속 흘러는 가는데 프레이즈 구분도 잘 안 되고 성부도 여럿이고 서로 섞이고 이러다가 이제 음악이 네 마디면 네 마디 여덟 마디면 여덟 마디 그리고 단순한 멜로디 라인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음악적인 스타일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 피아노를 한번 가보실까요? 아 좋죠. 네 피아노를 제가 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모짜르트 피아노 소나타 A 메이저 곡인데요. 초반을 일단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덟 마디의 곡을 들으셨는데요. 어떤 느낌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박절의 주기성이란 얘기를 잠시 했는데요. 박절의 주기성이라는 건 뭐냐면 네 마디면 네 마디 여덟 마디면 여덟 마디 단위로 음악적인 어떤 프레이징이 반복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들으셨을 때처럼 여기까지가 하나의 프레이즈가 되겠고 나머지 여기가 두 개의 프레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네 마디 또 뒤에 네 마디 이것이 마치 대구를 이루듯이 같은 길이로 반복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곡이 너무나 편안하니까 그렇죠. 네 다른 곡들도 웬만한 대가곡이면 다 이렇게 써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거를 한번 깰 만한 예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환승할 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비발디 협주곡 A마이너인데요. 선생님께 제가 부탁을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 뭐냐면요. 그냥 선생님 이 멜로디에 맞춰서 4분의 4박자로 지휘만 한번 해주시면 되세요. 아 그냥 뭐 이렇게 흔들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까지인데요. 선생님 혹시 조금 지휘하시면서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뭔가 이게 못 갖춘 마디로 들어가니까 제가 박자를 놓친 것 같은 그런 절뚝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여러분들 이 곡을 들으시면은요. 분명 박돌의 주기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딱 들었을 때도 두 마디 두 마디 두 마디 두 마디 이게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 두 마디짜리 프레이징이 4분의 4박자면 첫 박부터 시작됐을 것 같잖아요. 그럼 선생님께서 여기서 지휘를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아 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어때요 선생님? 아 헷갈려. 이게요. 이게 실은 첫 박부터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악보에 맞춰서 지휘를 하다 보면 딴딴딴딴 따라라라라란 딴딴딴딴딴 따라라라라란 프레이징의 시작이 3박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박돌의 주기성이라는 거는 이 대가 비발디도 아직 이룩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고전주의에 와서야 비로소 이룩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 지휘 consigo 너 너무 멋졌어요. 앵커를 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저희가 이제 방금 박절의 주기성이라는 이런 타이틀 안에서 살펴봤는데 또 하나 중요하게 개몽주의가 음악에 영향을 끼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분명한 음악 형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소나타 형식이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소나타 형식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새로운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정의를 드리면 해결의 변증법이라는 걸 여러분 한 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소위 말하는 정, 반, 합. 이 원리가 그대로 투영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의 음악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과 조금 상반되고 다른 B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 둘이 마치 투쟁하듯이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가 돼서 화해한다는 이런 큰 맥락 안에 있는 소나타 형식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영상에서 한 번 저희가 깊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1주제와 제2주제가 정, 반이 됐다가 마지막에 제현부와 코다에서 합이 돼서 가는 그런 과정. 두 번째 영상에서 장금선생님의 명연주로 한 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뭔가 이제 알아들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용어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 안에서 고전주의가 따로 있다는 것은 도대체 고전주의, 고전주의 하는데 왜 이 시대의 음악을 우리는 고전주의라고 부르게 된 걸까? 그럼 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고전이라는 단어부터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 예술사는 결국 고전과 낭만의 대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이라 이성을 강조하는 사조가 유행하고 나면 거기에 반하는 감정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사조가 나오고 그게 또 너무 치우치면 다시 형식으로 돌아가고 큰 맥락으로 봤을 때 고전적인 것과 낭만적인 것 이 두 사조가 내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고전을 얘기하려면 결국은 그리스, 고대 그리스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음악에서 저희가 고전적인 것 혹은 낭만적인 것을 얘기할 때 바로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아폴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성, 이것을 대변하는 거고 그리고 반면에 감성을 대변하는 것이 디오니소스인데 음악에서 고전주의라 함은 이 이성적인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나타 형식과 같이 이렇게 섹션으로 딱딱딱 나눠지는 이런 형식미가 강조된 그런 음악이 만들어진 시기라고 해서 이제 고전주의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요. 음악에서 고전주의가 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흔히 말하면 고전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영화의 고전이랄까 내지는 소설의 고전이랄까 하면 그 내용이 너무나 뛰어나서 정말 모범적이다, 규범적이다, 이대로만 쓰면 된다 어떤 가치판단의 증거가 될 만한 그런 작품을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고전주의 음악을 고전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만들어낸 음악 양식의 탁월함에 기인한 질적 평가가 가미된 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야말로 바로쿠 시대와 낭만주의 사이에 낀 시대를 구분하는 이 말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시대적인 의미, 또 하나는 질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고전은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말 고전주의,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게 되면 고전주의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는 따분해질 수도 있고 식상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주의를 피해갈 수는 없는 그런 음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4월에 경기연주회에서 공연될 고전주의 음악들 한번 또 짚어주시죠. 네네. 이번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음악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4월 24일 날 연주될 곡은요. 하이든 교양곡 102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곡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2번인데요. 하이든은 에스테르 아치궁에서 30여 년간 교양곡을 썼잖아요. 하지만 이 곡은 너무나 특별하게도 하이든이 런던으로 초청을 받았을 때 작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런던 청중들을 위해서 쓴 교양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야말로 교양곡에 거의 말년에 왔을 때 쓴 작품이기 때문에 그동안 에스테르 아치궁에서 갈고 닦은 여러 가지 경험. 수많은 행사를 통해 갈고 닦은. 그리고 하이든의 어떤 음악적인 원숙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그 보면은 에스테르 아치궁정하고 하이든하고 어떻게 보면 상성이 참 잘 맞은 거 아닌가 싶은 게 30년을 재직했다고 하니까 이제 니콜라우스 후작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제는 연금을 주면서 이제는 은퇴하시되 우리가 연금을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프리랜서로 활동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런던 순회 연주를 하고 이렇게 해서 런던을 두 번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방문했을 때의 여섯 개의 살로몬 1기 세트 중에 아주 핵심 교양곡이 또 102번 교양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곡인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2번은요. 베토벤 초기 협주곡이거든요. 베토벤이 남긴 피아노 협주곡 중에 2번이긴 한데 실은 작곡 연대는 1번보다 앞서는 곡이에요. 그래서 베토벤 초기의 음악 스타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곡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저는 베토벤의 초기 협주곡들인 1번, 2번을 참 좋아하는데요. 뭔가 그 모짜르트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으면서 상큼한 베토벤의 청년 베토벤의 어떤 피아니스트로서의 또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2번 협주곡이 사실은 먼저 작곡이 되었지만 나중에 1번, 2번이 자꾸 좀 불완전하니까 베토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개정을 하다가 결국은 지금 1번 협주곡이 된 곡을 먼저 개정 완성을 해서 출판을 먼저 하게 돼서 1번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작곡했던 2번은 개정이 좀 늦어져서 출판이 늦어졌기 때문에 또 2번 협주곡이 됐다라고 하는데 역시 또 이 생기발랄한 김선욱 씨의 피아노가 여기서 또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네, 초기 곡이라고 너무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모짜르트같이 듣다가 갑자기 훅훅 베토벤이 들어옵니다. 그 박력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또 신뢰학 시리즈 2탄, 김선욱 이 두 번째 연주에 될 곡은요. 하이든 피아노 협주곡 D 메이저입니다. 두 번째 신뢰학 시리즈에서 연주에 될 곡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요. 하이든 피아노 협주곡 D 메이저 곡입니다. 네, 편성을 잠시 소개시켜 드릴게요. 피아노 오버의 2대, 그리고 호른 2대, 그리고 현 파트로 이루어졌는데 고전주의 협주곡 치고는 참 규모가 아담하거든요. 그야말로 이 신뢰학 시리즈에서 연주하기 딱 적합한 그런 곡이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음향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곡으로요. 베토벤의 목감 팔중주, 오프스 103번. 악기는요. 오버 2대, 클라 2대, 바순 2대, 호른 2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한 곡으로는 모짜르트 피아노 협주곡 12번인데요. 이거 역시도 악기 구성이 굉장히 단초래요. 피아노, 그리고 오보둘, 바순둘, 호른둘, 그리고 현 파트.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신뢰학 악기 수가 적을 때에는 뭔가 그 악기들의 은밀한 움직임과 그 음색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가 있으니까 아주 이번에 김선욱 피아니스트와 서울시향 비루투어서들의 어떤 명연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연주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김선욱 씨가 피아노를 치면서 당시 관습처럼 직접 지휘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또 색다른 경험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참,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아, 뭔데요? 이번 하이든 피아노 협주곡, 사실 뭐 평상시에도 들어보기 쉽지 않은 곡이긴 합니다만 이번 하이든 피아노 협주곡에는 김선욱 씨가 굉장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카덴짜를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 카덴짜 꼭 놓치지 말고 한 번 큰 기대를 해볼 만한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정보,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계속 저희가 고전주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어?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번 프로그램에 슈트라우스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고전주의랑 연관이 될까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대단히 반가웠는데요. 딱 이 연주되는 작품의 내면을 생각해보면 아, 이거 정말 절묘한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뭔가 베일에 쌓여있나요? 고전주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이? 아주 연관이 많은 작품입니다. 일단 우리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는 작곡가를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그너의 후계자로서 후기 낭만주의 음악을 완성한 교향시의 대가이자 독일 오페라의 또 대가인 바로 이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이 고전파 거장들의 작품 뒤에 연주된다.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렇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이 사람은 빈과 고전주의와 상당히 많은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바로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1864년에 독일의 남부 윈헨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가 아주 대단한 음악가입니다. 프란스 슈트라우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당대 최고의 호른 연주가였습니다. 거기다가 루드비히 2세의 바이ellen 궁정 오케스트라의 수석 호른 주자였기 때문에 이 이후에 엄청난 호른 대가들을 키워낸 스승이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또 대가였죠. 루드비히 2세 하면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그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바그너의 작품에 상당 부분의 초연을 다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바이ellen 궁정 오케스트라의 수석 호른 주자였기 때문에 이 이후에 엄청난 호른 대가들을 키워낸 스승이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또 대가였죠. 이 루드비히 2세 하면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그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바그너의 작품에 상당 부분의 초연을 다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바그너 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음악가가 바로 리할트 슈트라우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그너 작품에서는 호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아버지 프란트 슈트라우스는 자기가 직업적으로 궁정 오케스트라의 연주가이기 때문에 왕께서 좋아하시니까 공무원다운 자세로 이렇게 묵묵히 자기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바그너 음악을 이렇게 많이 연주했지만 바그너 음악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역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직업이기 때문에 바그너 음악을 연주하지만 바그너의 음악은 굉장히 사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드린 리할트 슈트라우스에게는 절대 바그너 음악 같은 사악한 음악에 물들지 말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빈 고전주의의 음악이 가장 훌륭하다. 고전주의를 마스터해야 된다고 해서 아들에게는 아주 맹렬하게 고전주의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 게 또 숨어 있었군요. 그래서 슈트라우스의 음악에 보면 바그너 오페라 같은 그런 거대한 작품들도 있지만 보면 굉장히 아기자기한 신뢰학 음악들도 있고 굉장히 고전적인 규범을 지키는 곡들도 있고 상당히 양면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슈트라우스를 제가 평할 때는 바그너의 탈을 쓴 모차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슈트라우스의 음악의 내면에는 고전주의의 어떤 기둥을 가지고 있고 그 외피에는 바그너의 후기 낭만주의적인 어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쏙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빈과의 인연도 굉장히 깊은데요. 슈트라우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남부의 바이에른주의 수도인 윈셴 태생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는 바이에른과 오스트리아는 독일 남부, 독일어권 남부에서 같은 카톨릭 문화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이에른 사람들과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렇게 교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슈트라우스의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빈 출신이 많거든요. 슈트라우스와 슈트라우스의 15편의 오페라 중에 가장 전성기의 6편을 함께 만든 오스트리아의 대문호인 후고폰 호프만 스타일 이분도 빈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빈이라는 곳이 슈트라우스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또 슈트라우스의 며느리도 빈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빈이라는 도시와는 어떤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인 유대관계를 깊이 가지고 있는 작곡가가 슈트라우스인데 1919년부터 1924년까지 빈 국립오페라 극장에 상임지휘자를 역임해서 빈과의 인연도 굉장히 깊은 분인데 이분의 최대 히트작 오페라인 장미의 기사 바로 이 장미의 기사에서 중요한 관연악을 이렇게 모아서 만든 장미의 기사 모음곡이 이번 연주회에서 공연이 되는데 장미의 기사라는 작품을 보면 굉장히 거대한 대편성의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작이지만 작품의 배경은 정작 18세기 마리아 테레지아가 다스리는 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빈이 음악의 도시로 우뚝 서게 되는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주의 빈에 대해 바치는 하나의 헌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이 장미의 기사죠. 뿐만 아니라 이 장미의 기사는 그 바탕 자체에 고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작품의 어떤 근본적인 모티브는 몰리에르의 프랑스의 아주 대가인 몰리에르의 키곡 중에서 푸르소냑시라는 작품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설정 등도 17, 18세기의 프랑스의 연애 소설로부터 따온 게 많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보시면 여주인공인 마르샐린, 원수 부인과 그리고 후작 부인과 애인, 옥타비안, 젊은 애인이죠. 이 옥타비안 두 사람의 관계는 바로 모차르트의 휘가로의 결혼에서 백작 부인과 케루비노의 관계에 대한 오마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또 아주 욕심 많은 빌런, 악당이죠. 옥스 남작은 바로 쉐익스피어의 희곡에 나오는 존 팔스타프, 바로 이 사람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안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비엔나의 18세기 마리아 테레지아 시대에 작성된 귀족 연대기 이런 것에서 직접 나왔고 그리고 또 1막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마르샐린, 여주인공인 후작 부인, 원수 부인이 아침 화장을 마치고 아련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물건 파는 사람도 오고 음악가들도 와서 아련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은 바로 영국의 풍속화가인 호가스가 만든 그 당시 풍속화 중에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18세기 유행 결혼식이라는 장면 그 그림에서 고전주의 그림에서 이렇게 따온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작품은 18세기 마리아 테레지아 시대의 빈에 대한 헌정 그리고 수많은 고전에 대한 헌사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바로 이 고전주의를 테마로 하고 있는 이번 공연에서 이 후기 낭만주의의 어법을 사용한 고전주의풍 작품이 연주가 되는 거죠. 선생님 해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이질적이라고 느꼈었는데 선생님 해설 듣고 보니까 기승전, 고전주의네요. 이번 연주에는요. 여기도 다 계획이 있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 연주자에 대해서 우리 김선욱 씨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워낙 유명한 연주잖아요. 뭐 사실 그 김선욱 씨에 대해서는 말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제 몇 마디 말보다 한 편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으리라 생각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함께 즐겨보시죠. 와 역시 말이 필요 없는 연주입니다. 그렇죠. 이번 4월 연주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 맞습니다. 너무나 좋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번 혹시 연주에 포스터 보셨나요? 아 봤죠. 포스터를 보면 이렇게 큼지막하게 빗자가 딱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인데요. 이번 시즌 연주회 보시면 포스터에도 많은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연주회 포스터 중에 특히 이번 연주회 보시면 B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B라는 것도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금년이 베토벤 탄생 250주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즌 연주회 중에서 베토벤 기념 연주회일 경우에는 B 표시가 들어있으니까 B가 들어있는 연주회 이렇게 고르시면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내년 연주회, 다음 연주회도 계속 이렇게 기획 연주회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힌트를 많이 드릴 예정이니까 포스터도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계획이 있었군요. 그렇죠. 자, 김선욱 씨의 연주 영상을 보니까요. 정말 콘서트장에서 직접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끌어오릅니다. 맞습니다. 네, 꼭 오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하모베의 작품을 중심으로 또 리아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까지 이렇게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번 4월의 공연을 보실 때 저희가 만든 영상이 우리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업로드됐던 피아노 트리오 영상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서 보시면 연주가 선생님들이 인터뷰에서 연주가와 연주가관 그리고 또 음악가들의 친분이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될 지휘자 끼릴 까라비츠 이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끼릴 까라비츠와 김선욱 씨는 굉장히 많이 호흡을 맞춘 그런 아주 좋은 음악적 동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두 사람 간의 케미가 아주 워낙 좋은 케미를 자랑하는 그런 파트너들이기 때문에 아주 또 더 좋은 영향을 끼쳐서 멋진 연주가 이렇게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요. 두 사람 간의 어떤 음악적 케미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전주의는 가장 아까도 기준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어떤 양의 방대함이나 중요성 이런 걸 생각해 볼 때는 사실 이게 한두 시간의 어떤 해설이나 강의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선생님. 기초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나타 형식은 어떤 것인지 또 고전주의가 가지는 음악적 특징들 여러 가지 또 의미 이런 것들은 또 지난번 같이 장금 선생님께서 전문가의 손길로 이렇게 또 직접 피아노로 연주해 주시면서 아주 또 하나의 영상으로 두 번째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고 쉽고 친절하게 이렇게 풀어내 주실 거니까요. 두 번째 영상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해설로 저희와 함께해 주신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선생님은 의학 박사님이 아니라 척척 박사님이신 것 같아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이었습니다.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